안녕하세요 오늘은 2주차 화요일 수영 액티비티가 있는 날입니다 수영 방과 후 수업쯤 되겠죠? 액티비티는 주말에 가는 거니까 자 여기가 미니 올림픽 풀이라고 해서 아 자유스러운 거 아니 근데 오늘은 수영한 사람이 이렇게 없어 어? 그거 뭐요? 이거 왜 빼요? 빼는 건가 원래? 선생님도 이거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아 원래 손 넣는 거야 이게? 그냥 빼! 그럼 다 빼 새 거야 새 거라서 그래 아 여기 오고 싶었어요? 네! 그리고 조그만 수영장 별로예요? 아니 여기가 시스템이 시예요 맞아요? 시스템이? 여기가 시스템이 시예요 너무 명령이에요 한 명씩 얘기하세요 저 선크림 안 발랐어요 아니 괜찮아요 해 안 떴으니까 선크림 안 발라도 돼요 자 다음 여기 실내 맞나요? 실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저는 네 다음 다른 선생님 다음 자 선생님 혹시 여기서는 안 넘으면 안 되죠? 넘으면 갑자기 깊어져서 안 돼요 자 다음 재밌겠다 선생님 여기 엄마 보고 싶어요 선생님 여기 몇 미터예요? 여기요? 네 한 백 오십 백 오십 센치 되는 거 같아 백 오십 센치 왜요? 요것도 안 돼요 왜요? 그래요? 그럼 저기 어린이 풀로 가세요 어린이 풀로 몇 미터인데요? 저기 몇 미터인데요? 여기 백 오십 센치 1m 50m 그러면 저 저랑 한 6cm밖에 차이 안 나요? 쌤! 쌤! 깜짝이야 다른 단반이 한 번은 이렇게 안 돼 딸 여기 안 더럽나요? 어? 왜 이리 더럽나요? 뭐가 더럽습니까 이게? 이렇게 아니 여기 잘 써주시면 안 돼요 카이리 으 다머지 아니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더럽다고 생각하면 더럽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깨끗 안 돼 어 혜인아 혜인아 혜인인 좋아 자 빨리 들어가 얘들아 들어가요? 어 들어가지 그러면 수영장에 왔는데 안 들어가요? 아 오늘은 해가 안떠서 조금 쌀쌀하겠다 어 저희가 수영강습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수영강습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수영을 잘하는데 이 필리핀 애들이 보면 놀라겠다 아 저희가 이번에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영강습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처음 선보이드린 큰 수영장이고 저희가 기존에 저번주에 월요일 아니 화요일 목요일날 했던 수영장은 작은 수영장이잖아요 그래서 자유수영할 친구들은 작은 수영장으로 가고 제가 영어 강습을 큰 수영장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큰 수영장으로 가라고 했더니 아 지금 10명만 왔어요 큰 수영장은 수영 수업하는 거라 그랬더니 여긴 10명이 오고 자유수영하는 데는 또 한 30명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감기가 걸려서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혹은 또 수영이 하기 싫은 그런 아이들은 로비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보드게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LCUP 헬스영어 캠프의 큰 수영장 처음으로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수영을 선택한 아이들 자유수영을 선택한 아이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머리 했어요? 머리 했냐고? 방금 미용실 갔다왔어 방금요? 응 파마한 거야 16만원짜리야 잘했지? 선생님 어제부터 못 씻었어 왜요? 키스 틈이 없어 야 너는 근데 하나 물어보자 왜 큰 수영장 안 가볼 작은 수영장을 선택했습니까? 놀려구요 아 놀려구요? 네 거기 수업도 재밌어 친구들과 그래서 놀아야죠 아니 노는 수업이야 괜찮아요 근데 친구들도 알고 있잖아요 아 친구들? 그래 뭐 볼때로 하세요 어차피 너희들 시간이니까 선생님 우리 게임에서 찍어도 돼요 어 그래 뭐라고? 아하 Sorry 공중 3회전 공중 3회전 공중 3회전 형의 미니 귀찮게 한번 더 우는 거 같은데?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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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영상 폭발했는데 자, 자유수영을 선택한 아이들 자, 왜 인터뷰, 인터뷰 아, 정말 좋습니다 왜 큰 수영장 안 가고 작은 수영장에서 놀고 있습니까? 아, 저 큰 수영장 하기 싫어서요 어? 큰 수영장 하기 싫어서요 단 수영장 하기 싫어서? 네 애를 되게 재밌어하는데 자유가 짱입니다 자유가 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취소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취소해 달라는가? 자, 그러면 저는 자, 여기 있다 잠깐만 잠깐만 수영을 안 하는 아이들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, 오늘 수영을 안 하고 수영 선생님들과 함께 노는 아이들 네, 이거 진짜 우리 진짜 그냥 붙여 있는 거 알았어 네가 가면 이렇게 진짜 아, 그럼 우리 좀 약한 거 두 분 다 찍히기 싫어하는 거 같으니까 그냥 펼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